자 계속 가보도록 하자 어... 자... 유니크 메탈 암호 자 또 다 유니크죠 메탈 블러스터 폭풍 바디 암호 반역적 가죽 암호 유니크 폭신자 프로 팩터 자 부족파워하면 이거죠 예 이거에요 부족파워 이거인데 AP가 15 붙어있죠 맞어 이거였어 AP가 15 붙어있어 AP가 15가 붙어있죠 네 어... 행운도 붙어있고 힘도 붙어있는데 민첩성이 떨어져 아... 살짝 안타까워요 유니크 임부복장 퍽 퍽퍽 근데... 어... 방어도가 개떡이에요 파워암호 치고 파워암호 치고 파워암호 치고 가... 방어도가 바보지 파워암호 입으면 은신도 제대로 안되거든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다 보이실고 어떻게 생겼냐면요 일단 유니크 어쩌고저쩌고 암호 저쩌고 투구 자... 부족파워암호 파워암호인데 예... 뼈다귀 예... 달라놓고 기타 등등 폭풍... 바디암호 예... 이게... 저흠흠흫흫étais 미니 넣고 앞다가리 2개 잘라다가 가슴가리게 만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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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바 format 요edd 씜 PEE P 뭐 이거 하면 힘이 늘어나서 좋은데 AP가 많이 줄어드나? 227 227 플러스 15하면 242 20 10 몇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35 참 야 민첩장 1을 올려주는 게 더 낫다 민첩장 1 떨어지는 게 AP15 늘려주는 거하고 예 너무 그거 되는데 근데 예 됐어요 자 무기는 어 일단 유니크 폭싱자 유니크 강철 너클 유니크 인간개조기 폭싱자와 인간개조기 두개다 그거죠 메탈 메탈 블러스터 그 다음에 어 이거 뭐야 어 이거는 쓸만하네 에 어설틀 라이플로 어 이거는 어설틀 라이플로 소개하고요 어설틀 라이틀 인가봐요 중군군 중공군 어설트라이플하고 그 그냥 어설트라이플이 있었잖아요. 그냥 어설트라이플 유니크인가봐 이거 데미지가 120이면 굉장한거죠? 굉장하다기 그냥 괜찮은거죠? 자 이건 좀 쓸만하다. 이거 좀 쓰자. 소음기까지 붙어있어. 그리고 게다가 확대가 엄청 많이 되네? 거음기까지 붙어있어. 어 확대가 엄청 많이 돼? 청공기 퍼펙 레이터 퍼펙 레이터 가자 나가는거야? 그냥 여기가 여기가 여기 아닌거 같은데? 나가는거 어디있어? 해외 스틸 실려 자 쫌 눌러서요 트 피스게임이요? 피스게임만 하는데요? 피스게임 안하시냐고가 아니라 비디오게임을 안하냐고 물어봐야 되는거 아냐? 트 피스게임만 해요 흐흐흐흑 흐흐흑 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패드로 하면 게임한다는 느낌이 확 들잖아. 얘네들 철 따고 있죠. 어떤 철이든. 모든 철을 다 가져다가 용광량을 놓고 녹인 다음에 총알 만드는 거야. 지금 총알하고 총알. 가보다고. 아 그런 거 만드는 거야 지금. 이게 뭐래? 뭐 화약은 뭐 또 따로 만드는 방법이 있나보죠. 잠시만. 거기서 폭풍? 아이고. 자. 내가 가야 돼. 완벽한 게 이래요. 으... 으... 자 대충 알겠어요 저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갑옷이 이 파워가 뭔가 나랑 내가 받은거랑 똑같은거잖아 근데 이거는 어 그래도 힘이 늘어나는것 봐서는 헬프널 권전지랑 모터가 있나보죠 뭐 어떻게 참가해? 여기로 가서 참가야되나? 이제 뭐 쓸데도 있고 안쓸데도 있고요 어 뭐야 얘를 뭔가 작당 모이는데 내가 가까이 가니까 다 흩어지고 있어 퀘스트3가 아 퀘스트3가 아니라 플라워3가 퀘스트가 불체인저라기보다 마이너 퀘스트가 정말 많은거에요 그래도 서브테스트든 다 내비게이션에 달아주잖아요 얘 웬만해선 안해요 뭐 덤해서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어이 어이 야 나 뭐라고 했어 다시한번 말해보지 어 덤 어쩌고저쩌보라고? 왜 무서워서 말 못하나보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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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얘 얘도 여자야? 어 어 신청서랑 어디서 작성하지? 어 신청서랑 어디서 작성하지? 너는 내가 싸우고 싶냐고 내가 싸우려고 했다 너는 죽을냐고 내가 다시 작성한 사회에 내가 다시 작성한 사회에 그니까 좋지? 너는 입을까? 자, 죽는게 더 좋지 너의 삶이 더 좋지 맞나? 어 너는 이것을 다 가져올 것 같다 근데 그것은 안정도 없으면 그 로커너로 있는 곳에 있는 것들이 화양개미가 좀 힘들죠 초간에 자 잠깐만 일단 주변에 뭐있나 좀 보죠 아 빈주작이잖아 라드엑스 야 몰핀 없나 내가 들고싶은 무기 다 들으려 했어요 내가 총두고 쏴야지 뭐 게다가 이거 네그룹도 지금 괜찮아서 잠시만 이거 만땅으로 채우자 내가 된장녀 폭이 있어가지고 만땅으로 채워야되요 쓸모기를 잠시만 저장한만 하구요 어 자 고고고고 저장녀 폭은 무기 90% 이상이면 데미지가 늘어나고 무기 내고 누가 90% 이하면은 야 야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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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여기 그게 지금 장난 아닌데? 방사능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방사능이 장난 아니야 내가 다 죽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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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사능 치료해줘요? 아 괜히 먹었네 자 고 고고고 다 덴벼 날 이길 자가 누가 더 있어 없어 없어 두 발씩 쏘나? 아 두 발씩 쏘네 두 발씩 쏘네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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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어려움 매우 어려움 당신은 왜이렇게 쎄냐고요 또는 또한 내가 왜이렇게 쎄냐고요 내가 왜이렇게 쎄냐고요 굿! w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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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gerous bad system activated bad system off bad system brave warning наблюд planning screaming 충격과 방사능이 약간의 저항같아요 천국기 1번 탑 자 이거 소리 한번 해주고요 비슷한거 하나 얻었는데요 이거 자 자 이거 일단 좀 네고도 달게 하고 나고도 달게 해야지 이렇게 소리를 할 수 있거든요 자 소리하고 이걸로 이거는 107 어? 저거 이것도 107인데? 데미지 똑같잖아 데미지 살짝 먹네 이게 똑같은거 아닌가? 그래요? 그러네 연사력이 더 좋네 대신 내구도가 더 빨리 있다는거 아니야? 단발대미지 얼마 차이 안나는데? 단발대미지 한 2차이 나는데 2? 이게 다 좋네요 자 내꺼에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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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완농이 장난아니구나 얘네들에 비해서 주완농이 대미지가 정말 높네 주완농 써야겠네 여기서 얻은거 데미지가 개떡이구만 자 스텔사무원 이거에 보안관무자 쓰구요 자 기타에 이거 다 버리죠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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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데 도 없어 근데 멋있기는 이게 더 멋있게 생겼다 멋있기는 이게 더 멋있게 생겼어 주완농보다 근데 주완농이 데미지가 워낙 좋네 근데 주완농이 데미지가 워낙 좋네 뭐야 이거? 자 저장 한번 하구요 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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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다갔다 걸을 수 있을텐데 빠른 이동을 이제 할 수 있나? 좀 뭐하나? 얘 은신질 좀 찍었죠? 님이 아니라 여기다 넣어놓을까? 여기다 넣어놓을까? 아 너무 많아 팔, 팔 수 있는 데가 있나? 팔, 팔 데 있으면은 팔, 팔아야지 상점 사용할 수 있다 참 이제부터 상점을 사용할 수 있죠 야 야, 맞쩍 최첨단 정말 어울리지 않는 최첨단 옷에 하이테크 옷 이거 이거 수리할 수 있나? 저기 잘 안나오는 그 암화로 수리할 수 있어서 그 암화로 이럴수 이 암화로 이 암화로 이 암화로 이 암화로 핸드 자 뉴벨allen 제 유튜브 цел 올렸는데 을 올려놨어요 유튜브를 찾아오시려면 여태까지 녹화 한 거는 그래도 어느정도 올려놨거든요 녹화하기 시작할때부터는 유튜브에 검은레로를 치시면 나옵니다 Z 이거 모듬.. 이거 다 빨간색이네? 모듬치겠네 연필 꽂아놓은거 봐라 여기 상상이 어디 있을테네? 여기 상상이 어디 있을테네? 저는 어 저는 어 풀 쓰리가 더 재미있게 했어요 얘 얘 상이 나는가 아니군요 여기 거시기가 있을텐데 상인이 흠 니가 상했냐? 어 헤이 잭 잭 잭 잭 잭 잭 아 아 약품을 주네 약품 한번 하나씩 주나봐요 가끔씩 가면 저런 애들이 다 있죠? 마을마다 야 야 또 뭐하냐 야 그 벽 때린 뭐다? 야 벽 때린 뭐다? 굴우? Who you calling a ghoul? 깨 쯧 툭 여기가 아 아 도대체 상인 상인은 어디지? 상인 여기 근처에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아 여기 아니야? 어디갔지? 상인 상인 여긴가? 넌 누구야? 야 야 야 상인 어디있어? 야 끝났네? 야 이렇게 끝날게 아닌데? 여기 들어가면 끝이거든요? 상인이 있을텐데? 이쪽이 아니라 어? 잠깐만 저쪽은 아니구요 일단 상인부터 좀 만나보고 나서 여기 퀘스트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놈이 상인만 어디로 간거야? 이 아래쪽으로 다 뒤져간거 같은데? 아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아니고? 여기 이쪽? 아니 갭을 거기가 거기갔고 여기가 거기갔고 하아 정말 길을 못찾아 어 이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내려가봤자 아까 거길거 아니야 제트를 누가 여기다 버려놨지? 상징이 없어요 유배는 그 총알 선택하는건 재밌죠? 이쪽 말고 다른데로 가는데 없나? 헤블네 있나? 어? 여기? 아 일단 가보죠 끝까지 가봐 가봐 에이씨 일단 여기가 4점이었던 것 같은데 쫑알쫑알쫑알쫑알 여기였던 것 같은데 아 지금 불만이 쌓여가고 있어 상점을 못찾아서 여기는 뭐 예 가면 끝이에요 일단 이거 찾아놓고 여기 가링사리로 들어가게 해놨어 탁 뭐 왜 뭘 센서가 왜 그러냐 저 조각품은 누가 만들었지 됐나? 자 헤븐 일단 발견을 해놨고요 일단 발견을 해놨고요 어? 여기인 것 같은데? 아 여기 아니구나 더 올라가보자 이쪽으로 가는 길이 또 있을거야 가는 길이 없어 야 너 아까 나한테 뭐라고 했어 탁 탁 이렇게 죽이면 안되겠죠? 이렇게 죽이면 안되겠죠? 일단 업타운에 있는 퀘스트 몇개 있었거든요 여기 여기 퍽도 퍽을 얻었나? 뭐 뭘 얻어... 얻긴 얻었는데 퍽을 얻었나 막 그럴거에요 기억으로 그런데 아무것도 안 얻었었나? 자 가보죠 야 이쪽으로 오니까 모르겠다 길은 자 피스틸리아드 다운타운 다운타운 자 돌아와봐 원래? 여긴거 같다? 원래? 여긴거 같다? 아 이제 여긴거 같은데? 상에 좀 있는데? 여긴거 같다? 다운타운에 있네? 여기다 여기다 야 다운타운에 있었어 먹타운에 그렇게 차도 없지 아야야야야야 소리를 소리를 왜 해 자 이거 팔구요 다 팔구 허씨님 어서오세요 허씨님 어서오세요 예 초콜렛님 두 분이 다 오셨군요 차지사공은 탄 다사고 이렇듯한 차지평 싸고요 5mm 탄 사고 됐다 기타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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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이요? 총알 지금 충분해요 4,000발씩 막 있는데 지금 5mm 탄 하고 일렉트론 찬시팩을 네 지금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오미리탄은 7,000발 갖고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퀘스트 하나 하니까 예 끝났어요 7,000발이 오미리탄은 좀 사야될 것 같고 다운타운에 있는 이런 예 이런것들은 그게 아니네 다운타운으로 가고 다운타운으로 가고 지금 아예 일방향이었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업타운 가면요 퀘스트라기보다 여기저기 들어갈때가 많아요 나 그런거 좋아하잖아요 마영님 어쩌세요 자 이제 이쪽으로도 바로 들어갈 수 있을거야 자 이렇게 이렇게 가세요 자 이쪽으로 가면 되거든요 잠시만요